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세는 사후에 자산을 물려주는 거고요 증여세는 생전에 자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건데요 이제 과세 기준을 한번 보면요 1억원 이하는 10%땝니다 그리고 5억원 이하는 20%떼고요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 이렇게 되고요 그 누진 공제가 있는데 5억원일 때는 천만원 10억원 이하일 때는 6천만원 30억원 이하일 때는 1억 6천만원 되고요 30억원을 초과할 때는 4억 6천만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 그런 공제 한도는요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요 성년자는 5천만원 그리고 친족 간에는 천만원 배우자 간에는 6억원의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면제가 되어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부터 10년까지는 미성년자니까 2천만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11세에서부터 20세까지 다시 2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뜻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녀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정도 증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세금이 없잖아요 성년자나 미성년자나 그런데 그 천만원이 만약에 이제 그 돈으로 주식을 사줬는데 그게 나중에 뭐 1억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TQQQ 같은 경우는 그렇게 1억원 2억원 이상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면요 그만큼 그러니까 자산이 증액한 만큼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산이 늘기 전에 천만원 증여를 했다 하면 그 부분은 공제가 되잖아요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일찍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싫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변하는데 내가 이만큼 자녀에게 줄 수 있다 내가 이만큼 누구 아는 분 아니면 배우자에게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증여세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이들한테 정기적으로 주식을 사면서 증여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만간 또 홈택스나 또 세무서에서 이걸 어떻게 증여를 하는지 방법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들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서울을 갔다 왔어요 작은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의 좀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몇 군데 가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대병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물리치료 의사였거든요 그럴 때 함께 일하던 재활의학과 의사선생님 두 분도 함께 만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한 15년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 딸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만나서 어떻게 그 지위까지 올라갔는지 제가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공통적인 거는 주변에 친구를 잘 만났다 그리고 책을 어려서부터 읽었다 이게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물론이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동행자분들께 저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책을 좋아해서 그런 좋은 글귀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고 또 그런 식으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애쓰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